와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와 대박이죠 오늘 날씨 네 리니인지 꽃인지 누가 벚꽃인지 벚꽃? 그럼 좀 벗을까? 어 아니야 향을 맡아 향기를 맡아 니나 꽃을 꽉 쥐었어 어 이게 뭔가 어 아니야 아니야 향기를 벚꽃 먹어도 되는 꽃이야? 그럼 변비에 좋아 약간 지금 변비에 시달리고 있어 어린이가 이유식을 시작해가지고 우와 진짜 꽃을 맛보네 꿀벌 같은데 꿀벌 먹어 먹어 괜찮아 니나 먹고 싶으면 먹어 근데 일부러 먹으라고는 안하는데 니나 엄마 니나 향을 맡아야 돼 향 향기 아니 엄마 볼 생각도 안하는데 꽃만 보는데 향기 향기 어 어 아니 아니 뭘 아니야 어 어 어 괜찮네 꿀맛 먹어 꿀맛 와 날씨 너무 좋아요 아직 안 핀 꽃도 있어요 지금 한 80% 편나요? 90% 거의 다 폈어 이거 몇 개밖에 안 나갔어 아 너무 예쁘다 완전 오늘 주말 휴일 와 끝내줍니다 달래 캐야겠는데 달래도 캐고 오늘은 낮에 뭘 뭘 먹어야 되나 맛있는걸 달래국수 달래국수 달래가면서 먹는 달래국수 와 너무 예뻐요 린이도 예쁘고 린아 엄마 김린 이제 꽃이 빠졌어 엄만 안 보여 나뭇가지 하나 잡고 나뭇가지 하나 잡고 리나 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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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안 봐 밖에 나온거 너무 좋아한다 어이구 아니야 자꾸 입에 대지마 자아 아아 예쁘다 여기 바로 저희 집 앞입니다 바로 나오면 보여요 머리 안 가도 됩니다 바로 앞이에요 닌아 닌니 꽃 속에 숨어 어떤 꽃인지 몰라요 닌니 없어? 닌니 없다 닌니 없다 여기 있네 연시지구? 이게 뭔가 탐색하고 있네 닌니 없다 이쁜 닌니 닌니 먹으면 안된다고 입이 뭐 넣은거 같은데 얼른 덜은 한턱 아잉 차 지나가면 차도 보고 닌니 한번 해볼까? 관심이 없을거 같은데 관심 없는데? 지금 저기 안좋아 안좋아 오로지 꽃에만 가지는데 꽃에 꽂혔네 꽃에 꽂혔지 나오면 다른거 보느라고 범아 범이도 왔어? 너무 예쁘다 셔터를 내릴 수가 없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랑랑랑랑 그러네 엄청 커 고인 판대 파 아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아니 달래가 여기저기 다 퍼져있나봐 아 내가 키웠잖아 이민 아빠 달래 캐줄게 와 요 며칠은 아무데나 찍어도 지금 리나 엄마 아 지금 범이 보느라고 눈이 빠지네 지금 네 여러분들 네 좀 이따 맛있는거 먹을때 뵙시다 요 고기도 없고 나무쪽으로 날려봐 오 돌아 아빠 어 여기저기 이렇게 던져 근데 위로 올라왔어 다시 올라왔어 어 그래 다시 주워와봐 근데 어 나뭇가지에도 비행기가 걸려있네 응 와 이제 단풍나무도 단풍나무도 지금 이파리가 올라올라구 딱 하고 있어요 어 단풍나무 심기를 잘했네 올해는 좀 걸음을 줘야겠어요 응 걸음을 줘서 좀 잘 응 무럭무럭 크게 와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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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우와 아 빨래도 잘 마르겠고 응 좋아요 좋아요 봄바람이 날리네 울려퍼진 이 거리를 아빠만 날려볼게 어 또 날려봐 이제 아빠 내가 날려볼게 내가 찍고 있어 아빠가 날려볼게 이제 내가 찍고 있을게 그래 그러면 아빠 아빠 잡아 빨디 어 어디 찍고 있어 여기 응 손가락 안나올게 아빠 이렇게 날릴게 그럼 딱 맞춰지게 조황색 돼있게 응 자 날린다 응 우와 대조이 곁네 저는 아빠 저쪽 주서울수있지 주서울럭 아빠로 주서울수있지 주서울럭 아빠가 주서울게 꽃짓고 있어 꽃 꽃 저기 응 아빠가 주 속올게 아빠가 찐 Week 먼저 지금 개 숲 다 왜 아빠 여기 있는 거 찍으라고 진짜 잘 만들었다 바지 날려볼게 응 오 이야 잘 나른다 해나 이거 봐봐 이리와봐 왜 단풍나무 이파리가 어떻게 올라오는가 보여 아 떨어진거 다시 나는거야? 응 딱딱하네 아직 아직 딱딱하지 근데 그게 잎이 나는거야 단풍나무 잎이 여기는 아직 단풍나무 작년에 붙어있던 잎이 붙어있지 잘 봐 여기 봐봐 아 떨어졌다 아빠 근데 실수를 어차피 떨어뜨려도 되지 않아? 왜 떨어뜨려도 되지 근데 잘 봐 어디에서 나는지 여기 이파리가 있는데 여기 이파리가 작년꺼잖아 응 근데 그 이파리가 새로운 이파리가 밀고 올라오면서 이게 떨어지고 새잎이 다시 나지 근데 왜 이거 이렇게 떨어뜨려? 응 떨어뜨려 떨어뜨리던지 안 떨어뜨리던지 해? 응 가만히 있어도 근데 새잎이 올라오면서 떨어져 자동으로? 어 자동으로 떨어져 근데 저쪽 나무는 벌써 잎이 많이 올라와서 저기 봐봐 이 나무 말고 저쪽 가보자 요 나무? 아니 요거 요거 요 나무? 어 요 나무는 잎이 다 떨어졌지 붙어있는거 똑같은 나무야? 이거 빨간색 인데? 빨간색이지 날랑날랑하고 있는거 아니야 저기 저기 농장에 있는 수수나처럼 그렇지 응 예쁘겠지 아빠 나 저거 비행기 좀 주워와 응 주워와 아빠 근데 여기는 저 비행기는 언젠가 바람 세게 불면 떨어지겠지? 그러겠지 응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